이 날씨가 어떻게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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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궂은 날씨에도 저희들은 불꽃을 하고 있습니다. 선순씨 어디 갑니까? 음료수 카페요 마이! 마아 비생떼보험 가는거 아십니까? 아니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시아가 애기라서 나는 오빠 동생이야 오빠 동생이야 우와 저게 다있다 저게 다있다 아 저기 아 저기 여기 다 집이네? 그게 다 집이지? 개미 집이야 그게 왜? 시아 안문데? 개미가 안보이네 맞지? 저기 다 개미 집인데 소진 오빠 좋대 이거 눌러야지 찍히는거야 아빠 울렸어 그런 개미한테 이해하는거 아니야? 그렇게 찍어야 돼 오빠 잘 찍어줘 가서 개미도 찍고 이제 개미 찍으러 가봐 시아가 개미가 열심히 이해하네 개미야 찍었어? 아니 시아 나왔다 시아 나왔다 됐어? 시아 나왔다 그지? 시아 시아 나왔다고? 응 시아 왜? 시아 가요 아빠는 피곤해요 아빠는 피곤해요 아야야 시아 시아 스패 시아 시아 시아